음 남반의 좀비 올라가고 있는데 아이템 있는건가요? 필요없죠 그냥 무시하고 무시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전투를 해야 될 것 같으니 세팅을 좀 바꾸고요. 저거의 삶은? 제 아마도? 제 아마도? 아 으 네네, 네네, 네네! 어... 으길버린거 저래요... 문 입구가 안 열렸네요. 밑에 녀석들 다 잡고 와야 되는 건가? 문 입구가 안 열렸네요. 아, 저거 썰어? 아, 저거 썰어? 아, 저거 썰어? 음 정말 쓸데없는 전투를 하고 올라가는 게 일입니다 양배인 두 마리 정도만 해놓지 그래도 끝이 보이긴 하네요 이번에도 아니면 저장하고 끌까 합니다 아까 왼쪽 방을 못 갔으니까 끝이 아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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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, 흠, 흠 음, 뭐 지금 그룹이 바랍니다 뭐 예전에는 바람에 지붕을 안 깼나? 저번에 느낌이 들었잖아. 뭐지? 춤추는 건가요? 뭐지? 여기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. 여기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. 여기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. 도전하기 위해 타령하니 결정하다가 도전하게 됩니다. 도전하기 위해 타령하니 경우도 방을 내리지 못해서 도전할 것입니다. 도전하니 공격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. 타령하니 공격이 없을 것입니다. 아, 역시나 문주를 끊어야 되나 보네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. 이켸가 하나 남은 것 같은데... 하나 남은 것 같은데... 도나 원해. 네, 도나... 도나 원해. 하나 남은 것 같은데... 도나 원해. 도나, 도나. 도나, 도나. 너 빨리 버텨야 불교를 해야지. 어, 뭐지. 어, 지금 럭크. 어... 나 떨어져야. 그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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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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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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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